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 라이브 생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밤늦게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라 생각하고 저 보호망 오늘은요 특히 여성분들 40대 50대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특히 연세 드시면 아무래도 세월의 장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보호망이 자신있게 딱 두 달간만 판매가 되는 일단은 무릎 연골 관절 그 다음에 주기세포 이식술 이런 모든 부분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끝판왕 보험에 대해서 저 보호망과 함께 자신있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달간 판매가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특히 폐경기 연세가 드신 어르신분들이 많이 지금 수습이 보험 준비하시는데요 저 보호망과 함께하는 무릎팍 도사가 얘기하는 수습이 보험 끝판왕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휘르륵 뿅 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이에요 반가 반가 반갑습니다 네 어 자 지금 이제 12시가 다 되어갑니다 많은 분들 시청하시라 믿으면서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들을 마구마구 올려드리는 찐보험 채널 보호망과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12시라 많은 분들이 좀 피곤할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뭐 내일 또 이제 회사에 또 출근해야 되니까 빨리 주무셔야 되고 그리고 좀 피곤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대중교통 버스나 일단은 지하철 타시면서 제 영상 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오늘은 2월달 3월달 딱 두 달만 판매가 되고요 두 달만 가입이 가능한 일단은 수습이 보험 엘사의 수습이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저 보호망이 오늘 무릎팍 도사 특히 50대 60대 분들 세월의 장사 없잖아요 자동차 같은 경우도 부품이 몇십 년 되면 연식이 좀 지나면 부품을 싹 다 교체해야 되는데 세월의 장사가 없고 그 다음에 여성분들 특히 남성보다 50대 60대 분들 관절염 정말 심해지면 관절경 수수도 하고 또 뭐 주사치료도 하고 줄기세포 이식수들도 하고 정말 심해지면 인공관절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 보호망이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네 자 미르구수님 휘루루뿅 네 감사합니다 얼른 들어오시고요 자 윤현사님도 안녕하세요 늦은 밤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 안미경님도 고생하십니다 오늘도 열심히 하시네요 네 어저께가 하루 저 보호망이 동창회 모임 때문에 하루 건너뛰었습니다 저 일단은 어저께 라이브 하루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정말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뭐 인공관절 그리고 2월 20일까지 가입이 가능한 SH생명 질병우장의 1억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좀 연락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태순마님 늦은 밤 수고 많으십니다 아 아니에요 얼른 들어오시고요 오늘도 열심히 하시네요 M온님 감사합니다 네 미르구수님 보호망님은 벌써 여름옷 옷도 멋지세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집안이 너무 더워가지고 네 동그라미님 안녕하세요 5880만원 5,880만원 이 금액 맞나요? 당연하죠 표준체는 건강하시분들이 가입하는 상품은 5,980만원 100만원이 좀 많고요 유병자 간편보험 같은 경우는 100만원 적은 5,88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구현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얼른 들어오세요 자 요즘에 아무래도 우리 남성분들도 인공관절 수술하긴 하지만 특히 여성분들 처음부터 인공관절 수술을 거의 다 안해요 인공관절보다 가장 많이 하는 게 관절경, 중기세포, 이식수술을 많이 하는데요 일단은 그 전에 우리가 관절에 그 다음에 무릎이 아프면 병원에 가면 주사치료를 받아요 주사치료할 때 따끔하고 아프다고 하는데요 또 한 번만에 한 15만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15에서 20만원 물론 의료보험 적용도 되고 또 실손보험에서 나오긴 하지만 그거는 치료제가 아니고 잠시 완화가 되는 통증을 완화시키는 치료제지 좀 시간이 또 지나면 매우 아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 보호망은 우리 진짜 갱년기 지나서 이제 60대, 70대 분들 그래서 관절 쪽에 아프거나 통증이 있거나 치료받을 때 일단은 완벽하게 뭐 관절경, 중기세포, 이식수술, 인공관절 치환수까지 그런 단계별로 할 때마다 보험금이 정말 많이 받을 수 있는 수수비보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은요 저 보호망이 엘사의 수수비보험 2월달, 3월달 한시적으로 판매가 되는 일단은 무릎, 무릎조뿐만 아니고 위용종, 대장용종, 하지정맥류 일반 수수비보험이랑 똑같아요 하지만 일반 수수비보험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 왜 저 보호망이 무릎, 인공관절이나 줄기세포 아니면 이런 무릎관절염 수술, 태행성관절염이죠 이런 쪽으로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이 수수비보험은 여러가지가 보장한도가 좋지만 특히 무릎관절염 이런 수술에 좀 특화되기 때문에 정말 5,88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찐찐 보험이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여기에는 유병자, 간편보험 3,2호 수수비보험도 있기 때문에 간편수수비보험이 일반 표준체랑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죠 보장 내용은 거의 다 비슷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꾸준하게 통원치료로 무릎관절 치료받으신 분들 아니면 주사치료받은 분들 아니면 관절수술 그런 소견을 받으신 분들도 유병자 간편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가입하시고 나중에 치아보험처럼 내가 1년이나 2년 뒤에 관절수술이나 줄기세포 이식수술, 관절경수술 아니면 인공관절수술을 했을 때 치료비가 또 부담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무릎인공관절 했을 때 높은 금액이죠 5,880만원 받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가장 많이 지급한 수수비보험이에요 일단은 50대, 60대 분들 가장 많이 하는 게 역시 백내장이죠 그 다음에 2위가 암이에요 3위가 대장이나 위, 결장, 직장, 항문 이런 데에 아무래도 용종제거를 가장 많이 받죠 네 번째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무릎, 연골, 세척술이죠 1단계 아니면 무릎, 연골, 줄기세포 이식수술이에요 중기 2단계죠 그 다음에 말기 3단계는 인공관절 치환수 했을 때 5,880만원 이렇게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단계, 2단계, 3단계 하면 총 얼마죠 이렇게 다 합치면 여기서는 4,880만원인데요 여기 1,000만원 더 들어갈 수가 있죠 수유장애까지 그래서 총 5,88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외에도 여러가지 있죠 체외충격파, 내열관중제술, 담낭절제술, 관당동맹우회술 이렇게 해서 여러가지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일단 여기 보시면 치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긁어내고 처음에 긁어내고 그 다음에 크라운이나 이런 걸로 씌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더 심해지면 그때는 발치 후에 발치 후에 뭐라 하죠 임플란트, 나사를 받고 머리까지 올린 다음에 가짜 시아를 식립하잖아요 관절도 똑같습니다 처음에 긁어내고요 그 다음에 씌워요 네 그래서 씌운 다음에 여기서 정말 심해지면 이때 인공관절, 가짜 관절을 삽입해서 인공관절을 한다는 겁니다 뭐 연골이나 관절, 무릎쪽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짜 치아랑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네 여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초기 보존적 치료예요 보존적 치료에는 이후에 연고 상태에 따라 수술적 요법을 많이 하는데요 특히 관절염 수술적 요법의 치료 여정은 처음에 관절 수술 초기에 많이 하고요 그 다음이 연고 재생 치료예요 중기 그 다음에 정말 여기서 아프고 통증이 있고 정말 치료가 안된다 그러면은 글쎄 인공관절 치환술 말기 수술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요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관절 수술 아 여기 그림 봐보세요 정말 아파 보이죠 구멍 뚫어서 네 많이 아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관절염의 가장 중요한 치료 목적은 통증 완화예요 아무래도 통증이 완화가 되어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통증 감소 그 다음에 무릎 기능의 증가 환자의 삶의 질을 증가 위한 치료 방식이죠 그래서 관절 내시경 아니면 군의경 골절 골술 그래서 평균 치료 비용은 196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좀 더 심해지면 중기죠 줄기세포 그래서 줄기세포를 손상된 연골부위에 주입하고 도포하는 수술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제대열 그래서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로 인공관절 치환술 이전 단계로 신체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치료를 한 거죠 평균 치료 비용은 약 천만원 정도 얼마요 약 천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손상된 무릎 관절뼈를 제거한 후에 해당 부위에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수술을 해요 여기에 인공관절 그 다음에 단 수명이 제한이 있다는 점과 두 번째 수술을 사실상 제한한다는 그래서 한 번 수술하면 거의 10년 가고요 10년 이후에 다시 수술하는데요 거기서 솔직히 두 번 수술은 약간 제한이 되어 있다 그래서 거의 1088만원 정도 치료 비용이 든다고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전에도 유명한 히딩크 무릎 연고 살린 줄기세포 치료의 챔피언이죠 히딩크 그래서 무릎 수술 대만족을 하고 있고 2단계를 했어요 이분을 2단계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줄기세포 치료에 카타르 총리도 관심이 보이고 있다 예전 신문기사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무릎 연골 재생치료의 중요성이에요 특히 중증 무릎 연골 손상 진단은요 ICRS 에요 그래서 연골 재생술 그래서 줄기세포 치료를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무릎 연골 손상에 따른 줄기세포 치료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급부 제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중증 무릎 연골 손상 진단금은요 진단금을 지급하는 급부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매우 좋다는 거 미세청공술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제대열 줄기세포 도포로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완화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밑에 보시면 현재 허가된 줄기세포 치료는요 밑에 보시면 메디포스트에요 아니면 안트로젠 이런 거를 가장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파미세 아니면 코아스템 이런 것도 지금 많이 쓰이고 있다 그래서 무릎 관절증이죠 M17 혹은 상위 코드 S83.3 으로 인해서 ICRS 4등급 이상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특약이 새로 나왔다는 겁니다 자 중증 무릎 관절 연골 손상은요 중증 무릎 관절 연골 손상의 정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무릎 관절증으로 진단을 받고요 그 다음에 무릎 관절증 M17이죠 혹은 현존 무릎 관절 연골의 찢김이에요 그래서 S83.3 아니면 국제연골재생 및 관절 보존협회 이렇게 해서 연골 손상 분류법 이렇게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ICRS 4등급의 연골 손상 정도는요 ICRS 그래서 정상 혹은 ICRS 4등급이죠 연골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아 연골 하부의 뼈가 완전히 노출된 상태에요 일상생활 제한이 되어 있고 또는 뚜렷한 그래서 증상과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두번째는 ICRS 4등급을 확인하는 검사에요 그래서 MRI 검사와 관절경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그래서 연골 손상은 X-ray 요는 뚜렷하게 보이지가 않다는 거죠 세번째로는 인공관절 수술을 많이 하는데요 수술의 적정 연령대는 약 70대 이상 다행히 이 상품은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간편 보험으로 그래서 관절과 연골이 심한 손상으로 30분 이상 걷지 못할 정도의 심한 일상 제한이 되어 있을 경우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은 무너지는 건물을 다시 세우는 재건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 다음이 인공관절 수술을 수술하는 경우라면 ICRS는 몇 등급일까요 중증 연골 손상 다음 단계는 중증 관절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을 받는다면 ICRS 4등급 병변을 넘어선 상태에요 그래서 ICRS 4등급 이상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뉴스도 많이 있는데요 뭐 인공관절 제가 유수는 그냥 시간상 넘어가고요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환자라면 ICRS 4등급 은 100%라고 그래서 ICRS 받으면 중증 무릎 관절 진단비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최근에 보험금 받은 사람들 그래서 항목별로 보면 2022년 5월달 우측 좌측 무릎 인공관절 우측 사기 좌측 사기로 해서 보험금 청구해서 보험금을 받은 사람이에요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그래서 청구한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이분도 돈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자 관절에 집중 보장이 있어요 더 간편한 관절질환 수술특약과 관절경 그래서 100만원씩 나오고 관절질환에 관절기 2회의 수술이죠 200만원 혹은 뭐 간편한 그래서 간편한 유병자 보험에서 3대 인공관절 치환소 했을 때 슬관절 고관절 경관절 이런거일 때 300만원씩 그리고 또 하나는 천만원으로 간편한 중증 무릎관절 연고손상 진단을 받으면 천만원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3월 말까지만 가입이 가능한데요 관절경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ICRS ICRS로 인해서 이제 4등급 받으면 천만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관절질환 분류표를 보시면 여기에 기타 관절장애에요 M20서부터 M25까지 충분하게 질병코드를 받아서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다는거 그래서 지금 현재 돌아온 레전드죠 무릎관절 가입이 한도가 상향 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좀 있다가 저 보호망이 50세 여성기준으로 표준체와 그 다음에 유병자 그리고 실속형이 있어요 보험료는 저렴한데 보장내용은 절반만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여러가지 가족력이나 무릎이 정말 안좋으신 분들은 프리미엄도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도 가입하시면 높은 금액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자 엘사생명은 비갱신형은 없구요 20년남 20년 자동갱신형이에요 여기에 질병수수비와 여러가지 수수비가 다 들어가지는데 이렇게 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거 그래서 지금 한도가 3월 말까지 3월 말까지 이제 오늘이 2월 거의 다음주면 말이니까 2월달 지나고 3월 말까지 그래서 한도가 기존에서 두구자로 높은 한도로 가입이 가능하다는거 알고 계시면 좋을거 같아요 또한 엘사생명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보험금이 가장 잘 나오는 회사 1등입니다 네 그래서 관적이어수술 연고세척수라면 양쪽이 200만원 이거는 그냥 프리미엄은 아니고 실속형이에요 그리고 연고재생술 양쪽으로 하면 1200만원 왼쪽 600 오른쪽 600 여기다가 인공관절 치환수까지 하면 이렇게 해서 2000만원 받을 수가 있다 이게 실속형으로 이렇게만 가입해도 3400만원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아니야 난 보호망이 얘기한대로 5880만원 받고 싶어 하신 분들도 준비하시면 좋으실거 같습니다 돌아온 레전드 무릎관절 가입한도가 지금 한도가 올라갔다는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거 같습니다 자 봐보세요 일단은 실속형으로 가입을 해도 보험료가 특히 여성인 남성부보다 3배 이상 비싸요 왜냐면 무릎같은 경우는 지금 수술비가 무릎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무릎 수술만 나오는건 아니구요 무릎수술 외에도 나머지 대장용종 위용종 여러가지 수술에서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매우 장점이 있다 그래서 보호망이 추천하는 인공관절 아니면 질병수술비 백내장 대장용종 제왕절계도 모두 다 받을 수가 있구요 여기 보호망이 많이 올려들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잠시만요 제가 쭉 봐드릴게요 네 이렇게도 봐드리면 질병수술비 50만원과 상급종합병원 합산해서 100만원 또 수술비도 1호정도 같이 넣을 수 있구요 성인 주요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백내장은 30만원 그리고 성인 주요 성인 주요 2까지 백내장 제외된 이렇게서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만 해도 지금 백내장 150만원 한쪽이 150이고 두쪽 같이 하면 300만원까지 받을 수가 있다는 거 농내장 관여수술 이런 것도 한쪽이 250 두쪽 같이 하면 500까지 받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대장용종 회전공개 재건술 이것도 130만원 재앙절개도 120만원 하지정맥류 한쪽 다리당 120 두쪽으로 하면 240만원 나오겠죠 두 배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릎 무릎관절염 인공관절이나 아니면 무지외반수술 한쪽 230 두쪽 합치면 460 복관경 자궁절제도 230 유방섬유선 정도 220 그러니까 수술비보험이다 보니까 관절뿐만 아니고 모든 질병 모든 사고시에 수술비보험이 지급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거 외에도 마우스가 뭐 밑에 보시면 뭐 체외충격파 네 체외충격파 세석술 여기서도 230 130 부비동도 120 담낭절제술도 350 갑상선결제도 330만원 이렇게 보장을 바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프리미엄으로 가입을 해도 거의 뭐 50세 55세 60세 65세 해도 거의 남성이 4만원대 5만원대 뭐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구요 여성의 보험료가 좀 비싸긴 한데 여성도 보험료가 좀 요런식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준비하셔도 매우 좋으시니까 가입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관절 태행성 이런 것도 준비하시면 매우 매우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샛빙님 비싸나요 75세까지 가입이 되구요 그리고 그리 비싸지가 않아요 그리고 인공관점만 되는게 아니고 모든 수술시에 다 되기 때문에 매우 대박이다 비갱신형인가요 20년나 20년 갱신형이에요 엘사생명은 비갱신형 없구요 질병수술비 예전에 150만원짜리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갱신형밖에 없다 비갱신형이면 보험료가 많이 비쌀 것 같아요 그래서 연세드신 분들은 어차피 제 영상 보시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는데 거의 수술비 젊은 사람도 많이 가입하지만 특히 엘사같은 경우는 무릎 연골 관절 태행성 줄기세포 관절경 아니면 인공관절 같은 경우는 60세 이상 분들이 비갱신형이지만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아무래도 70대 분들은 갱신형으로 20년을 하셔도 그리 나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구현소님 나이 들수록 관절 수술 많이 하는데 고령분들께서 한도를 늘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버블버블님 음 75세까지 가입이 되다니 좋네요 75세면 충분히 가입이 가능하죠 레고렌즈님 무릎수술비가 많이 비싸나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천만원 이상 나오기 때문에 물론 실손보험에서도 커버가 되겠지만 또 나중에 재활치료 통원시에도 병원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구칙한 5,880만원 유병자 그리고 표준형은 100만원 더 좋은 5,980만원까지 준비하시면 대박이다 네 차령님 태행성 환절념도 보장이 되나요 그럼요 가능하구요 어공류님 보호막님 월요일 새벽인데 이 시간에도 라이브 하다니 너무 부진화 하신걸요 네 항상 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 7년 동안요 네 랑마님 저도 요즘 무릎 안좋아요 어제 구두 못 신겠어요 랑마님 젊으신 분 아닌가요 근데 요즘에 20,30대 분들도 정말 많이 무릎이 안좋다고 하더라구요 저희 와이프도 40대 초반인데 또 자녀를 새벽나서 그런지 무릎이 벌써 안좋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요즘에는 나이가 드신 분이든 젊은 사람이든 또 요즘에 과체중 이신 분들도 무릎에 아무래도 여러가지 좀 압박을 가다 보니까 무릎 정말 아프시거나 연골이 빨리 다른 사람들 많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그래서 여성분들이 필이 선택이 아닌 필수로 준비를 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밀구스님 윤권님은 무릎 안녕한지요 안부 전해주세요 이거 보시겠죠 구현서님 히히히 안녕하세요 사타님 무릎 양쪽에서 5천만원인가요 양쪽 다해서 표준형은 5,980만원 표준형 간편은 5,880만원 100만원 적은 5,88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권현지님 어느 보험사인가요 엘사입니다 치아보험 대표회사죠 따라라 생명 엘사입니다 비갱신형일까요 20년나 20년 갱신형입니다 롯데는 빼빼로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권현지님 잘 모르겠어요 엘사 치아보험 대표회사에요 따라라 생명 네 미리구스님 여기 얘기했네요 권현지님 아 네 미리구스님 치아보험도 라이나가 좋다고 들었어요 보장이나 보험료나 보험구 지급이 정말 대박 좋다 미리구스님 보험왕님 무료연골이 많이 찢어져서 수술하면 그건 수술명이 뭔지 알려주세요 말에 찢어진 것도 관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코드만 맞으면 돼요 M 아까전에 20서부터 25까지 이렇게 준비하시면 높은 한도로 가입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네 어 수고 많으십니다 변경준 미녀와 야수님 네 아니에요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더 고생 많으십니다 어 설명 나오네요 네 설명을 말씀드렸고요 서리서리 언니님 크 이렇게 무서운 거 보기도 힘들어 힘들어요 무서워요 언젠가 다가올 물음 남일 같지가 않죠 지금은 미리 준비를 하셔야지 절대 남일 같지가 않다는 거죠 네 어 로이 아빠님 무릎 팍팍 무릎 팍팍 네 보호망 무릎 팍도 삽니다 무릎 팍 보호망 네 그래서 일단은 줄기세포 이식술 나오는 것도 있는 거죠 양쪽 다 가능한 거죠 당연합니다 초기엔 관절경 중기 어 중기죠 줄기세포 이식술 말기 관절령까지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자 시청자분들 많이 들어오셨는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꼭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현서님 비갱신 나오더라고 나오더라도 엄청 비쌀 듯 비갱신은 나오진 않았는데 나오면 매우 비쌀 듯 합니다 맞아요 네 미리구수님 윤거인님 애사보험금 잘 나오는데요 얼른 가입하고 꼭꼭 네 구현서님 남성 70세 만 450원은 베이직 보험료인가요 네 가장 실속형입니다 실속형 베이지 그 다음에 프리미엄 이렇게 세 가지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순이님 보호막님 질병수습이랑 상급종합병원도 타사에 있는데 가입이 가능할까요 누적 안봅니다 엘사는 누적을 안보기 때문에 기존에 있으면 납입할 수 있는 능력껏 중복해서 가입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미리구수님 저 수습이 보험 거절당했어요 아 그래요 안타깝습니다 띠링띠리님 연고는 사실 누구나 오는 질환이라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랑 간병이나 같이 알아보고 싶습니다 엘사가 치아보험 또 제가 급여 지금 3월달까지 100만원 가입이 되죠 그것뿐만 아니고 이 수습이 보험까지 같이 가입하시면 대박이다 4월달부터 보험료 많이 인상된다고 하니까 3월까지 준비를 꼭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갱갱이님 보험원이 인공관절 중복을 하려면 어디어디 할까요 인공관절이요 엘사랑 가입하구요 흥생 이쪽으로도 같이 중복해서 가입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질수 그 다음에 관절 수술 후유장애까지 같이 넣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SH생명 2월 20일까지 지금 60세까지 1억까지 질병후유장애 가입이 가능하니까 이 관절 인공관절 하면요 왼쪽 20% 오른쪽 20% 그 얼마죠 40% 잖아요 합산 그렇기 때문에 SH생명 지금 화요일까지 가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1억 가입하면 20% 20% 4천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4천만원까지 그 이 5,880만원과 4천만원이면 9,880만원 9,880만원 받을 수가 있다 미리 구수님 관절보험도 3,880만원 3,880만원 안 되는 거죠 안 됩니다 3,2,5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구현서님 엘사 치아보험 2개 가입하면 좋겠는데 요즘은 힘들다고 해서요 엘사 치아보험 2개 가입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확실히 11시 방송 때랑 보험학님 목소리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12시가 넘었고 제가 아파트에 사는데 또 너무 크게 얘기하면 민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조용히 얘기하는 겁니다 네 잘자요 네 자 내사랑 샛빙님 질병수습이 누적 안보는 회사 어딜까요 질병수습이 누적 안보는 회사 동양 350만원 삼성 160만원 라이나 100만원 누적 안보입니다 나머지 다 누적 봐요 흥생도 300까지는 누적 안보고 300 이상은 지금 안되기 때문에 누적은 300까지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가입 제한서 보고 보험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저 보험만과 함께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휘르륵 뿅 자 어 여기 볼게요 이거는 보시면 이 라이나가 보험금 지금 가장 잘 나오는 이건 뭐냐면요 보험금 부지급이에요 부지급은 뭐냐면 보험금 지급이 안되는 확률 안되는 확률이 여기서 보시면 전체 0.77% 평균 근데 라이나가 가장 1등이고 ABL 푸본 푸르덴셜 거의 외자계들이 거의 잡고 있네요 위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라이나가 보험금이 가장 잘 나온다 이렇게 간단히 제가 한번 도표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50세 남성 기준으로 50세 아 50세 여성 기준으로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여성 기준으로 50세 20년 남 20년 갱신 자동 갱신형이구요 50세 여성 기준으로 일단은 베이지 실속형이에요 베이지 실속형 그래서 보험료가 일단은 37,000원 나왔다 37,000원 37,000원으로 일단은 수수비보험 50만원 그 다음에 관절질환으로 하시면 200만원 그 다음에 더 간편한 3대 인공관절 하시면은 또 300만원 나오고 여기다가 간편한 중춤 무릎 연골손상 같이 천만원 넣으면 37,000원으로 가입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50세 여성 역시 50세 여성 프리미엄 네 프리미엄이에요 프리미엄 뭐죠 프리미엄 프리미엄 아 프미리엄 프리미엄 프리미엄 아 죄송합니다 갑자기 네 네 네 프리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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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VIP죠 VIP 플래너로 해들었어요 이렇게 하시면 5,880만원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단으면 그래서 질병장애 후유장애죠 수술비 질병수술비 종합병원 수술비까지 관절까지 인공관절 그 다음에 간편한 중추 ICRS ICRS 4단계 그래서 천만원 받고 여기다가 성인주요질환 그리고 백내장 제외된 까지 같이 넣고 더 간편한 실버플랜 이렇게 같이 넣으면 7만9천원 표준형인데 7만9천원이면 보험료가 상당히 비싼거에요 이렇게 가입하셔도 5만 죄송합니다 5,980만원 가입이 가능하다는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거 같습니다 간편한으로 제가 해들었구요 자 다음은 어 죄송합니다 아 제가 아까 말씀드린건 간편한 네 다시한번만 쓰는게요 이게 간편한 실속형이 3만7천원이구요 그 다음에 간편한 간편한 유병자 유병자보험 프리미엄이 VIP 플랜이 7만9천원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거 같아요 자 다음은 표준형이에요 표준형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떻게 나와있죠 네 표준형은 지금 50세 여성 기준으로 50세 여성 좀 잘렸네요 네 50세 여성 기준으로 이렇게 질병수습이 관절질환 3대 인공관절 중축 무릎관절 이렇게 되면 2만3천원대로 가입이 된다 보험료가 네 보험료가 어떻게 나왔냐 여기 보시면 2만3천원대 2만3천원대로 가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거 같아요 표준형은 2만3천원이구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네 표준형 말고 여기 보시면 좀 확대해드릴게요 네 여기서 위에 보시면 네 이렇게 보시면 그 골라닮는 일단은 천만원 넣어들었구요 무릎 인공관절 그 다음에 중축 무릎 관절 연구 손상 성인 주요 그 다음에 특정 수습비 일반 수습비까지 같이 넣어들었고 일단은 표준형 프리미엄이에요 이거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역시 질병수습비 상급종합병원 50만원 합의 100만원이죠 질병수습비 그리고 질병장애보장 후유장애 천만원 관절질환 이렇게 넣어서 4만9천 4만9천4백30원 이렇게 넣으면 프리미엄으로 표준체로 병력 없으신 분들이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가 거의 요즘에 50대든 60대 제가 50대 여성기준으로 표준형과 유병자 그리고 표준형 실속형 프리미엄 간편한 실속형 프리미엄 이게 두가지 세트로 올려들었는데요 요즘에기도 조금씩이라도 아프신 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프리미엄으로 제가 간편한 프리미엄이 7만9천원대 이걸로 제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보시면 질병장애에요 그래서 후유장애죠 질병 후유장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3%부터 100%까지 해당 장애지금준 곱하기 그래서 왼쪽 20% 오른쪽 20% 나오기 때문에 이 천만원에서 20%면 각각 40%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400만원 나온다 400만원 400만원 나오구요 또 밑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네 1호 중에서 여기서 받을 수 있죠 여기서는 여러가지 수수비보험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1종이 용종 2종이 용종제거 1종이 백내장 3종 4종이 많이 하는데요 여기서는 3종 50만원 그리고 4종 100만원에서 보장을 봐 수가 있다 관열이냐 비관열이냐 그리고 질병수수비 50만원 모든 질병에 대해서 50만원 지급이 가능하구요 자 그거 외에도 상급종합병원에서 인공관절했을 때 50만원 플러스 알파로 또 나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자 그거 말고도 여기 보시면 지금 관절경 관절경 수술했을 때 100만원 이게 1단계죠 관절질환으로 1단계 수술 받았을 때 100만원 받을 수 있구요 그 다음에 관절경 이외의 수술 1단계가 아닌 뭐 주기세포 이식 혹은 어 저기 인공관절 2단계나 3단계 했을 때는 200만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거 말고도 여기 밑에 보시면 3대 인공관절이죠 3대 인공관절 그러면은 300만원 또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 네 그리고 뭐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180일 이라면 어 계약일로부터 180일 이내 그래서 전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납입면제 주기약 보험료의 납입면제는 이 보험료로 납입이 되고 그 다음에 여름 밑에 있어요 뭐 3대 인공관절 치환술은 연간 1회 한도로 지급이 되며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년 1년까지 도래됐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구요 3대 인공관절 수술은 뭐냐면 질병이나 재해로 손상된 슬관절 무릎관절 고관절 엉덩이관절 무릎관절 엉덩이관절 경관절 어깨관절 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하고 인공관절 삽입을 했을 때 3대 인공관절 치환술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거 말고도 여기 위에 보시면 중축 무릎 인공관절 연속 손상 그래서 천만원 천만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네 보장을 바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험금 예시도 나와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ICR ICRS ICR ICR 4단계 그래서 국제연고재생 및 관절보존협회 그래서 연골 결속 기피에 따라 연골 손상 연골 손상 분류법 그래서 ICRS 그래서 4단계를 받으면 천만원 나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성인 주요 질환 수습에서도 일단은 1영 2영 2영 했을 때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3영도 받을 수 있는데 백내장은 제외가 되고요 백내장 했을 때는 따로 30만원 나오는데 백내장 외에는 여기 위에서 1영 2영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수습비가 계속 중복이 돼요 성인 주요 질환 수습에서도 150만원 1영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성인 주요 질환 그래서 2영은 100만원 3영은 50만원 계속 중복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외에도 관절염 수술 관절염 수술 시에도 여기 보시면 50만원 그리고 5대 실버 수술이죠 5대 실버 수술에서도 계속 중복이 돼요 관절 쪽은 이렇게 해서 50만원 플러스 알파로 또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뭐 납입면제 미적용도 있고 적용용도 있는데요 이렇게 가입하셔도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건 아무래도 무해지 어 저해지 보험이다 보니까 해완금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근데 계속 올라가긴 하지만 황급이 몇 프로 안 돼요 보장성 보험이다 보니까 황급이 없는 보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미루구 선생님 휘루병 보호막님 방송하기 전에 무슨 일 있으셨어요 이상해요 없는데요 네 자 구현선님 가격이 제법 센 듯합니다 네 일단은 아니에요 표준형은 실속형 베이직형은 3만원 프리미엄은 5만원이면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유병자는 뭐 프리미엄은 한 7만원대 좀 비싸긴 하는데요 아니 관절수대 때 5,880만원이 완전 대박이죠 네 그것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백내장 농내장 용종 뭐 담낭 절제 많이 중복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까 특히 여성분들이 가입하면 대박이다 네 하늘이님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구현선님도 혹시 4월 지나면 보험료 많이 오르나요 저도 4월은 돼야 3.25가 되고 되고 싶어서요 네 많이 올라요 4월 때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간다고 지금 나오고 있고요 특히 엘사에서 보험료가 많이 오른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4월에 보험료가 많이 인상된다고 나왔어요 치매 특히 치아 질병구장의 보험료가 변경됩니다 그래서 3월 31일까지 가입이 되고요 유병자 3.25나 표준체나 그 이후에는 일단은 수두비가 한도가 또 내려가고 그뿐만 아니고 보험료가 많이 인상된다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2024년 보험업계 최대 2주는 제10차 경험생명표가 바뀌어요 19년도 이후에 24년 3월까지 4월부터 제10차의 경험생명표가 바뀌기 때문에 기대수명이 늘어난다는 거죠 경험생명표는 뭐냐면 4년이나 5년마다 기대수명을 측정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계속 기대수명은 올라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망보험료 죽어야 나오는 사망보험료는 보험료가 내려가지만 생존 급부 보험료 질병이나 치아 수유장애 이런 질병 보험료는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거 이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1차부터 9차까지 19년도 3월달까지가 9차년 경험생명표가 됐고요 10회 올해 24년 3월 지나서 4월 1일부터 4월 1일부터 제10차 경험생명표가 바뀌기 때문에 평균수명은 남성은 86세 여성은 90세까지 그 전보다 2,3살 정도 평균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망보험료 종신보험료나 이런 사망보험료는 내려가지만 질병보험료는 올라간다 연금보험도 기대수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종신형 확정형은 상관이 없어요 나눠서 받는 거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는 종신연금형은 보험료가 올라간다 4월달부터 종신보험료 정기보험료 경험 사망률이 감소하기 때문에 사망률 감소하면 보험료도 같이 내려간다 그리고 건강보험 실손보험 이런 질병 재해 후유장애 이런 쪽 재가급여 생중률 증가로 인해서 평균수명이 올라가기 때문에 진단비나 수술비 입원비 실손보험 건강보험료는 보험료가 많이 올라간다 특히 라이나 같은 경우는 4월달부터 보험료가 예를 들어서 5만원이다 그 50%가 인상이 된대요 5만원이면 7만 5천원 예를 들어서 2만원이면 50%니까 3만원 만원이 더 올라간다는 겁니다 50%가 많이 올라간다 그리고 저축보험은 경험생명표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무관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에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요 많이 올라가고 특히 2개월간 3월 말까지만 한도가 수수비보험이나 재가급여가 한도를 많이 풀어놨어요 그래서 재가랑 관절 세트 판매로 1타 2피 이렇게 해서 많이 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재가급여는 30% 보험료가 인상되고요 크라운 치아 보철은 임플란트 보험료가 52% 치아보험은 크라운은 38% 그래서 지금 거의 6년동안 보험료를 한 번도 안올렸대요 라이나가 그래서 이번에 4월달부터 보험료가 많이 올라갈 예정이다 수수비보험도 4월 1일자로 보험료가 50% 인상이 된다 보니까 무조건 3월 31일까지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표적항암도 140% 질병후위장에도 30%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전에 미리미리 준비하셔라 보험금 지급건수도 부지급이 1등이다 그만큼 보험금이 가장 잘 나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인만 내면 노후는 대박이네요 당연하죠 미리구수님 와 90.7세라니 저는 아마 120세까지 살 것 같아요 장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오늘 관절경 줄기세포 초기줄기죠 말기 인공관절까지 했을 때 5,88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무릎팍 도사가 설명하는 관절 무릎 관절 연골 수술시에 보장을 아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무릎팍 보호망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금요일은 늦은 밤 여기서 마치도록 하구요 내일 좀 더 좋은 내용들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 보호망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꼭꼭